인천 서구 청년주간 총 8일간 서구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심장이 뛸 만한 행사가 가득한데요. 참가비 걱정은 노.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마음으로 연결되고 가슴 튀는 일을 찾는 청년주간 하트워크. 9월 16일 토요일 오직 서구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하신 버스까지 처음 출동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프로그램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트워크 제3회 인천 서구 청년주간 꼭 참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